단열재 타전건의 구성품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성품으로는 단열재 건 하나, 충전기 하나, 배터리 두 개, 보안경 한 개, 공구로는 렌치 두 개가 있습니다. 별매품으로는 가스와 화스너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단열재 타전건에 가스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가스를 장착할 때는 먼저 검은색 뚜껑을 가스통에서 분리합니다. 분리한 뚜껑 안쪽의 뚜껑을 빼서 다시 가스통과 결합합니다. 이제 가스를 권에 장착해 보겠습니다. 단열재 타전건의 윗부분에 빨간색 버튼을 누릅니다. 가스의 흰색 노즐을 권에 파란색 윗부분에 결합합니다. 결합한 후 뚜껑을 닫습니다. 배터리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충전된 배터리를 장착하게 되면 펜에 돌아가는 소리가 납니다. 이제 직접 단열재에 시현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쓰로는 손에 다르기 시작합니다. 신경쓰로는 다시 사이거든요. 스테이탈을 부정시MH를 amput해 보겠습니다 스테이탈을 왼쪽으로 먼저 대기시함을 당합니다. 승교육의 왼쪽으로 제각해 보겠습니다. 승교육의 왼쪽으로 제각가지로 제각해서 여전히 마주시합니다. 감사합니다.